오리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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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드디어 첫방 드디어 춤추다 첫방송 파이팅할 수 있게 영원 많이 해주세요 오늘 이제 관객분들 들어오실텐데 진짜 너무 졸려 우리 맞아? 잘못 본 줄 알았어요. 그때 밥 먹고 있었는데 민지가 우리 단독방에 보내준 거예요. 그거 보고 헐 말이 돼? 다 그렇게 얘기해줬어요. 그 방에서. 너무 놀라서. 감사합니다. 치카치카야? 아니 이거 오늘의 TMI인데 래언니가 치카치카를 치과 치과 한 줄 알았죠. 그래서 치과 치과. 치카는 몰랐네. 그래서 방금 알았대요. 치카치카군. 치카치카여요. 알겠습니다. 첫방 파이팅! 파이팅! 다녀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무사히 첫방이 끝났습니다. 첫방 같지 않은 첫방이었어요. 뭔지 알아? 뭔가 너무. 야야 닥쳐줘. 뭔가. 첫방인데. 뭔가 처음 같지 않은. 이런. 등치타의 익숙함? 하지만 무대 위에 떨림. 그전까지는 실감이 안 났었는데. 막상 들어와서 다 계신 거 보니까. 제가 진짜 공개기 때문에. 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되게. 평상시에 그냥 방송할 때 느낌이 아닌. 진짜 공연한 느낌으로 해서. 거의.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학기들. 와줘서 고마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저희는 대본 리딩을 끝내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시크릿 게스트가 나오는데요. 누군지 정말 모르겠어요. 정말 궁금해요. 시크릿 게스트와 함께하는 시크릿 레어라인 3회. 많이 기대 많이 해주시고. 아마 이게 나갈 때쯤이면 방송이 됐을 텐데. 팬분들이 많이 좋아해주시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는 것만 알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이템 1. 아이템 2. 아이템 3. 아이템 3. 곧 생방하러 가야 됩니다. 서로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한 3, 4번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엄청 힘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예쁜 안무가 탄생할 수 있으니까. 너무 뿌듯하네요. 지켜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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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락키를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이런 착장이랑 처음 보니까 올라온 무대는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이건 수록곡 첫 무대인데 예쁘게 잘 봐줬으면 좋겠어요. 락키들. 파이팅! 맛있는 냄새 나. 춤춘다 쪼쭈 활동이 끝났습니다. 이제 팬분들이 앞에서 이렇게 이번 주 내내 함께하니까 너무너무 행복했죠? 맞아요. 다음 주에도 팬분들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으니까 우리 다음 주도 힘내서 다치지 않게 열심히 합시다. 파이팅! 파이팅! 락스 파이팅! 파이팅! 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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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렛츠 퇴근 마시드 퇴근 퇴근 퇴근퇴근 퇴근 하자 감사합니다.